70세의 할배가 부르는 낭만의 대화입니다. 미스터 트럭2의 김용필이도 불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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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의 말로 연락선 선착화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릴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속을 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릴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여 있게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 잖 렌짱 after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하 jednak